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 의회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최근에 조례로 제정이 됐거나 아니면 입법 예고 증인 조례를 좀 알아보면서 개선해 나갈 점, 보완해 나갈 점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임시일정으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들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수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윤미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임시일 기간 중에 이수계 위원님 집행기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의원께서 듣고 궁금한 점, 또 우려되는 점, 덧붙일 점을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수계 위원님 어떤 내용 질문을 하셨습니까? 저의 도집행부 질문 내용은 충북교육청, 제가 교육연회 활동을 지금 5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11대에 들어서도 그렇고 충북교육청에다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방지 대책을 제가 촉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2018년도에 충북에서 최초로 스쿨미투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쿨미투 사건을 보면서 매년 제가 확인해 왔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보고가 충청도교육청의 보고가 누락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스쿨미투라는 것은 사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폭로하는 게 스쿨미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내의 성폭력이나 성시롱 사건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 문제가 결국 교육당국이나 교사, 교장, 교감 이런 분들에게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2차 가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은 과연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거의 사례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에 이번에 제가 4월 2일자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실용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행감에서는 64건이라고 포함을 했는데 수백 건, 654건을 이번에 저에게 보고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짚고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2차 성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2차 피해 방지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이미 발간을 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매뉴얼을 본 바가 없다. 이렇게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침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교육감에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학교의 현장 청취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확인을 한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밝혔었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이건 충격적인데요. 오히려 피해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분들이 특히 교장선생님도 그렇고요.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그 교사분들께서 조사를 하시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진 게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 그리고 너네 이렇게 하면 별로 너네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학교가 망신이다. 그리고 명문고는 명문교사와 명문학생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학생들 간의 어떤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과 학교와 그리고 자기네 교육청과 3자 협약을 하자. 이 피해 사건을 처리해야 될 교육청에서 3자 협약을 하자고 했다고 해서요. 저는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 가해자가 교장, 교감, 학생 부장, 심지어는 주변 선생님들이 너네 무서워서 너네하고 더 이상 상대 못하겠다. 전혀 제가 지금 해당되지 않은 교사들도 그렇고요. 결국은 또 조사 과정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몇 학년 몇 번 누군지 확실하게 밝혀라. 아, 피해자의 실명을요? 네네.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의 무기명으로 이렇게 체크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밝혀라. 그럼 학생들이 왜 실명을 밝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려면 누구인지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협박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네가 잘못했다가 상대방에서 그 선생님이 너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그때 가서 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상황에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론화를 시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밤 11시에 학생 부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너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 있다고 하거나 실제로 공론화를 시켰던 학생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사례들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방식은 빨리 무기명으로 바꿔서 정말 실제로 피해 학생의 수를 양적으로 어떤 숫자라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좀 더 접근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가야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면 여전히 피해자는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쪽에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대란님의 들으실 때도 이게 참 난감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돈에서 지금 발생한 대부분이 사립학교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공립학교에서보다 사립학교에서 주어지는 거는 일단은 같은 교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재직하고 더군다나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다시 중학교로 남자 중학교로 수평이동하는 사례도 있고 한 결과 이거 많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론화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진짜 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 저는 일단 충북에서 스쿨미투가 제일 최초로 폭로됐다라는 점은 한편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만큼 의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폭로를 했다라는 자체가 충북의 학생들이 똑똑하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처벌을 해달라라는 거고 그리고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편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던 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입힌 그 선생님들이 사과를 해라. 우리에게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라는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실질적인 예방 매뉴얼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달라. 우리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달라라는 요구였고요. 학생들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그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했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충북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그런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일부 선생님들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이미지만 상실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옥기 의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립학교는 충북교육청에서 개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학재단에서 바로 조치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위해제 조치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직위해제가 취소가 됐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선생님을 남학교로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분 여섯 분을 모두 남학교로 전근을 시켰다라는 것은 성폭력 피해는 여성만 당한다라는 어떤 편견에서 온 발상이 아닌가. 그 부분은 직위가 아니고 그러면 직위해제? 네, 직위해제 갔다가. 대기발령 수준이겠네요, 그럼요? 직위해제라는 건 그 직무에서 일단은 그 직무를 못하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못하게 했던 건데요. 다시 이제 물론 이 사회를 거쳐서 다시 직위해제는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기간에 삭감되었었던 급여를 전액을 다 받아갔고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사회가 특히 충북교육청이 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지키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학생들이 원했던 것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일반 시민도, 도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이제는 전부에게 좀 확실하게 인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매뉴얼을 구경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각 학급에 이게 배부가 되어서 학생들이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거나 이런 것도...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실제 학생들을 또 제가 면접으로 해보니까 너네가 지금 이런 교육을 받고 있을 시간이 어디가 있냐. 물론 일부 학교는, 대다수의 학교는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는 있지만 이제 입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저거는 틀어놓을 테니까 너네는 입시 공부나 해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시력성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매뉴얼이나 근절 추진단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죠. 그래서 교육 주체들, 교사와 학생과 더 광범위하게는 학부모들까지 포함되는 예방 교육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자들의 사후 조치에 대한 인식을 또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지난해에 교육청과 여러 현장에서 스쿨미투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토론회에 갔었을 때에는 교육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절차와 매뉴얼과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사장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스쿨미투는 남자 교사에 한 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평소에 품행도 굉장히 바르고 또 인사고가 점수도 높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몰지각한 교사로 인해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지는 이렇게 정확한 민낯을 보이는 교사를 봤을 때 일단 제2의 제3의 이런 스쿨미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학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교육을 성의식 개성 교육을 좀 실효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성교육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보다는. 일부에서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지금 22세기를 날아가고 있는데 어른들은 19세기 증기기관차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가 돌아오고 피해가 반복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를 해서 올해 이번 달에 성폭력 전력이 있는 교사들은 강력하게 징계를 하는 그래서 더 이상 학교 현장에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충북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어떻게 그러면 이게 시정이 돼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유엔 아동관리협약에 가서 우리나라의 스쿨 미투 실태를 이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상당히 전 세계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의 스쿨 미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쿨 미투 학교 성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18년 11월에 바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무기명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무기명을 실시를 하고 핫라인으로 신고를 해서 일사천리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통보를 하기로 했고 이런 대책들을 세웠습니다. 충북교육청도 빨리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빨리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어서 학교 내 성폭력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평창군 의회에서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입법 목표제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의원 1인당 2건 이상 이렇게 입법조례 제정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서로 간에 독려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기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계신 조례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냈던 내용인지 함께 더 심도 있게 토론해 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선 의원님께서 먼저 좀 준비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충북의 여성장애인들이 산부인과 진료나 임신, 출산을 할 경우에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북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그리고 진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제때의 진료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같이 내용 들으셨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것 아니면 덧붙이실 내용?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듣고서 상당히 좀 기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충북 전체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2022년까지 6개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숫자를 6개로 지정하는 게 좋은지 친화병원을요? 여성 친화병원을 6개로 지정하는 것이 좀 작지 않나 북부권은 그래도 충주제천이 있어서 조금 괜찮은데 중부권 같은 경우는 음성의 의원급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남북권은 영동의 한 곳밖에 현실적으로 대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이런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 자체가 지정할 만한 병원의 개수 자체가 그래서 청주권의 한 세 곳 그리고 북부권의 한 곳 중부권의 한 곳 남북권의 한 곳 이렇게 해서 지역별 차이를 격차를 좀 줄이고자 하셨던 것이 지사님의 공약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1, 2년 안에 이러한 지정 운영에 대한 것을 좀 앞당겨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개수를 먼저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일단 여성 친화병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어떤 지원들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는 장애인 여성분들이 출산하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불편이 좀 있었나 보죠? 어떤 부분이? 그렇죠. 여성 장애인들은 진료를 받을 때에도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진료 검진대나 여러 가지 특수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 시설을 이용할 때에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원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의료진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지원을 하면서 같이 인식 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펼쳐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계획을 보면 주로 6개 기관에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의료 장비 하나도 거의 수억대 가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것도 좀 전에 의원님께서 인건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예산이 너무 터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수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지정을 요청을 해보니까 그 정도의 4천만 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당하기에는 의료 기관들이 너무 메리트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도 그걸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병원 측에서 이걸 좋아할 것이냐. 그렇죠. 병원은 사실 그렇게 흔쾌히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또 그리고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다 보면 지원에 대한 폭도 그리고 예산도 더 넓혀나가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 계획으로 공약에 있었던 재원 배분 계획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한 예산을 더 확충,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상형 의원님. 4천만 원이라면 저희가 한계 기간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전액 도비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시분비 매칭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첫 사례이기 때문에 첫 사례인가요? 현재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아직 기초광역 전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성 친화병원으로 협약식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화하고 있는 것도 간혹 있긴 한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청주시의회의 복지교육위원회 의원님과 간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다음 달에 청주시에서도 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 시도비가 같이 매칭으로 제도화해 나갈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군의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조금 더 사업량도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양도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 전국 최초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병원들이 스스로 나의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할 리는 만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적어도 아까 청주권 3개, 북부권 2개, 남북권 1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럼 지금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심사 후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공모 자체가 사실은 대상도 많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먼저 공모 신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 군수나 아니면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추천을 받으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주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사되어 가고 있는 구체적인 공모를 절차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병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에 관련돼서는 이시종 지사께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난해에 의사협회에서는 장애인 병원을 설립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 융미선 의원님께서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지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셨고 하셔서 여성으로 제안을 해서 제가 조례를 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우선 시작의 단계다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에서 요구했었던 장애인 병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로 제가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사업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여성 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인차는 있긴 하겠지만 장애인이면서 산부인과 진료를 임신과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평등을 떠나서 모성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내년까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건의료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그리고 교육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조례안의 제4조를 제가 좀 면밀하게 봤습니다. 도내 여성 장애인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이라든가 개선 필요하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제4조의 조례안을 내셨었는데요. 기존에 이런 실태조사가 있었나요? 혹시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현재까지는 여성 장애인 산부인과와 관련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2017년 9월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법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 또한 결과물을 확인한 바도 있었는데 특히 산부인과 진료와 관련되어서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냥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여성 장애인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거나 가임기에 있는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여성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검사 장비의 어떤 특수 모형의 좀 더 다른 모형의 어떤 검사 장비 정도로 갖다 놓는 정도로 그친다면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걸 진짜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은 좀 있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현장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듣고 와서 저희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만 명으로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취업 노동자는 68만 명이고요. 거기에다가 알바생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거기 14만 명에서 82만 명입니다. 그럼 163만 도민의 사실 절반이 딱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20만 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충북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라, 권리보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홀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도는 노동정책의 불모지다며 그런 오명까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례로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충북도가 그동안 소홀했던 비정규직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 정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충북도하고 도내 출자출연기관 그런 기관에서도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 근로자들하고의 동일한 임금이라든지 처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게 강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하는 수준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특별한 원칙이라든지 개념 없이 그냥 편의상 필요하면 기간제로 쓰고 몇 달 쓰고 또 그동안에 기간제로 2년을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치단체에서 계속 악용을 하면서 2년, 1년 10개월을 한다든지 또 그냥 몇 개월 이렇게 임의로 쓰는 그런 실태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의원님들 이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관련자들하고 토론회를 할 때 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조례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좀 아쉽기도 했었고 지금 그와 관련돼서 더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전담부서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의 노동 문제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가 소홀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합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노동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지금도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절반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행정적인 역할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도 지방정보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동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보면 일부 조례에 전담부서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노동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부서가 신설돼서 이 정책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충북도 의회 내에 노동 관련한 연구 모임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9명의 의원님들이 의기투합하셔서 연구 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의 공감, 공론화 그리고 합의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강해지고 그러면 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그동안 양산되어 왔었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차별대우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선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공기관 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올해의 계획을 보면 현재 20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5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에 의해서 충북에서도 나름대로 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올해 추진되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조례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사용을 까다롭게 하고 제한하고 또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면 상당 부분 또 내년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문제는 최소한 충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상당 부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진정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지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와 같은 그러한 민간협력 기구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연구활동과 교육지원활동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이러한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더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자 건강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 우리 충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우셨나요?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노동 관련 연구 모임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노동정책이라든지 사업 그리고 예산 문제까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시발점, 출발점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도민들과 함께 또 노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노동단체들과 함께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제 행정문화위원회 이역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친간수업에 관한 조례. 이건 워낙 친간수업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 의원님께서 조례 내용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대부분 겪어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현장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던 문제를 조례로 제정하게 된 건데 최근에 더군다나 공동주택 친간수업으로 인한 문제가 주민 또는 이웃 간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기준을 강화시킨다든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따라서 공동주택 친간수업 문제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 이게 사실 친간수업이라는 게 워낙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도지사의 친간수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이행 의무예요. 그리고 친간수업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실태 조사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친간수업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관리위원회가 현재 없다가 설치를 하자는 내용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강화하자는 내용인가요? 충청 북도에는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위원회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370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상황이긴 한데 친간수업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간수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일부 예를 들면 소음 측정기, 소음 측정기라든가 홍보에 관련된 홍보비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담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친간수업 방지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친간수업 예방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를 제안을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소음 완화시키는 덧신을 싣는다든가 아니면 매트라도 그런 거를 이용해서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포상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들 단독주택 사시나요? 다들 친간수업에 관해서는 거의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제로 피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피해를 보기도 하고 아마 밑에 집에 나도 모르게 주기도 했겠죠. 아랫집에 주기도 했겠죠. 그래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보니까 제7조를 보니까 이게 각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강제조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하면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여 한다라고 하는 처벌 규정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층간소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피해 사례는 어린아이들이 이게 뛰거나 아니면 그게 70.6%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어린아이 상대로 교육을 홍보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옥기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 가장 그나마 효과를 본 곳이 청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9월에 이 조례를 충북 최초로 청주시가 제정을 해놓고 1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옥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청주시를 점검하기 시작하니까 청주시가 부랴부랴 시행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관리위원회 그리고 상담실,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게 됐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초지자체에서 오히려 세부적인 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강제 조항도 없는 권고사항만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도에서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것은 조금 걱정도 되긴 합니다.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 접수를 통해서 하는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환경부에서 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예전보다는 민원 접수가 충북에서는 점차 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비율은 좀 많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함을 통해서 층간소음을 없애보자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건축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공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건축공법을 바꾸는 쪽을 충청북도의 건축과 관련된 부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겠죠. 그래서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어도 충북에서만큼은 이런 층간소음을 요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공법을 활용하도록 이렇게까지 우리가 제안을 하고 가능하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한다면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와 민원 접수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없죠. 보다 확실하게 진원지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 시공을 맞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2013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어진,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제재도 없고 만약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정 기준에 맞도록 차라리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건축 관련해서 저희 산업 경제는 아니지만 건설소방은 그쪽이지만 구체적인 건축법 관련해서 그런 공사나 그런 대안들도 만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나 생각이 드는데 뾰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테고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의 한 7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권고를 다시 건축 방법을 더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하자라고 아까 하자보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법에 관련된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부령으로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 발언 한 분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발언해 주신 이혁규 의원님부터 발언기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아까 제가 현장의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오는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생활 정치에서 묻어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과 분쟁권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법이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서로 이웃 간의 주민 간의 생활 공간이 공동의 생활 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의회에서 할 일은 층간소음 관련한 전문가와 계속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와 상의하여서 꾸준히 조례에 관련된 층간소음의 예방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도록 하는 게 도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선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여성 장애인들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지만 특히 의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텐데 민간의 우리 의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시작은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개선을 통해서 정말 여성 장애인이 산부인과를 이용할 때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조례안이 있었는데 조례를 발의할 때 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그리고 이웃에 넣지 못한 노동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 중요한 사안들을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우리 충북도가 노동 정책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고 우리 160만 도민의 절반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풍토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기 의원님. 교육청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810개의 충북 내의 각 학교의 관리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의식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만 접하던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네 분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의회가 나가야 될 방향,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수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발전하는 의회의 모습을 제가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사토론창 의회 돋보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